계산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입니다. 표 1에서 수도 사용량과 전월 사용량의 차이값을 이용해서 그래프 2, 3부터 2, 16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 사용량에서 전월 사용량을 뺀 값을 10으로 나눈 정수만큼 문제 나와있는 삼각형 모양으로 표시할 건데요. 일단 문제 나와있는 계산식을 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첫번째 수도 사용량 마이너스 전월 사용량 뺀 값을 10으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렀더니 마이너스 1이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결과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차이값이 양수일 때 현재 1, 2, 1.1 이런 양수인 데이터는요. 검정색 세모로 표시할 거고 삼각형으로 표시할 거고요. 음수일 때는 하얀색 삼각형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일 때는 일단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표시를 할 건데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현재 구한 데이터에 정수가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뒤에 소수 이하 자리수는 표시되지 않고요. 현재 계산을 통해서 구한 값을 정수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문제 주어진 함수 자리수를 조절하는 함수 중에서 trunc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담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trunc 라고 입력하시고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심표 0이라고 넣으셔도 되는데 심표 0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냥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지금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요. 아까 c3-d3을 가로로 묶었던 부분이 trunc 함수에 가로만 한 번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오류가 표시가 된 거예요. 예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자동 처리가 됐는데 좀 수정을 할게요. trunc 다음에 가로 열고 그 다음 c3에서 d3을 빼겠습니다. 그 다음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아까 처음에 구하셨던 데이터의 정수 부분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 처리가 정확하게 되셔야 되겠죠. 함수에 가로 열고 닫고 그 안에 마이너스를 먼저 하겠습니다. 라는 연산의 순서를 정한 가로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제 양수일 경우에는 이 개수만큼 검정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겠습니다. 그럼 연결하겠다 라고요. n% 연산자 이용해서 큰 따옴표 열고 가로 열고요. 가로 열고 그 다음 삼각형을 반복해서 표시할 건데요.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리피트라고 입력하시고 반복할 텍스트는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그 다음 탭을 눌러서 표 보기를 엽니다. 라고 확장을 시키신 다음에 넣고자 하는 특수문자 선택하고 신표 개수는 아까 구하셨던 수식을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가로 닫고 리피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거죠. 엔터를 누르시면 값에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유는 이유는 마이너스여서 그럽니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표시할 수가 없어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볼게요. 마이너스가 아닌 데이터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검정색 삼각형이 표시가 되는데 아까 데이터의 결과가 마이너스에 해당한 데이터는 리피트 함수의 마이너스 1만큼 이거를 표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류 표시가 되었던 거고요. 문제에서 if error 함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우리는 검정색이 아니라 하얀색 삼각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을 할 건데요. 리피트 앞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error 함수를 입력합니다.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조금 전에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문제가 없다면 그냥 표시할 건데 오류가 있다면 심표 우리는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에 복사 붙여넣기 할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리피트부터 반복 횟수만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데 검정색 세모가 삼각형이 아니라 한글 차음에 미음을 누르고 한자키 확장시켜서 하얀색 삼각형을 선택하고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양수로 들어갈 수 있도록 abs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로 값을 반환해 줍니다. abs에 대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 if 에러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리피트에 대한 가로도 닫혀야 되겠죠. 가로 색깔이 검정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엔터 누르시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아까 value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가로 열었으니까 맨 끝에 가셔서 수식 뒤에다가 n%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그래프를 문제에서 요구한 숫자 정수와 그 다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해당된 특수문자가 삼각형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C20부터 C22 영역에다가 수도 사용량을 이용해서요. 사용량을 이용해서 사용량에 따른 세대수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프리퀸시 함수가 아니라 카운트와 if 함수를 통해서 0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조건을 줘서 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C20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카운트라고 입력하고 if라고 입력하고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엽니다. 수도 사용량에 해당한 데이터를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A20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가로 닫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수도 사용량의 데이터가 F4 눌러서 절대참조 작거나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B2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시고요.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별도로 고정작업은 생략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건 작성이 끝났다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계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숫자 1이라고 입력해주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카운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1에 대한 계수를 카운트해서 몇 건입니다. 라고 값을 구할 수 있고 구한값 뒤에다가 텍스트로 몇 세대라고 세대를 붙여서 표시하겠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도 사용량에 해당한 사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 3에 C25셀 표 3에 상위 1,2,3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큰값 두 번째 큰값 세 번째 큰값 에 해당한 데이터에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I1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I19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평균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Average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If 라고 지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라지암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큰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지암은 첫 번째 어레이 범위입니다. 수도 사용량에 대한 정보니까요. C3부터 C16을 선택을 하되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라서 고정하는 작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신표 첫 번째 큰값 두 번째 큰값 세 번째 큰값 을 각각 다 구해서 넣어주지 않고요. 우리는 배열 상수를 통해서 값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큰값 두 번째 큰값 세 번째 큰값 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집합기호를 통해서 배열 상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집합기호에 대한 가로를 닫고 라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라지암수 통해서 첫 번째 큰값 해당한 값 반환 이 되고 라지암수를 통해서 두 번째 큰값 이 반환 이 되고 세 번째 큰값 이 반환 이 됩니다. 이제 에버레지 함수 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세 개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당한 값 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는 거라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병합된 셀에는 배열 수식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돼요. 잠시 제가 ESC 한번 누를게요. 현재 데이터가요 I19 셀에 셀이 병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셀 병합된 곳에 배열 수식을 작성할 수 없다고 표시가 되는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번 클릭해서 해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수식을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레지 라고 입력하시고 라지암수를 수도 사용량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신표 배열 상수 1, 2, 3에 대한 값을 입력하고 집합기호 닫으시고요. 라지에 대한 가루를 닫고요. 에버레지에 대한 가루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수도 사용량의 데이터에 가서 가장 큰 값 두번째 큰 값 세번째 큰 값 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평균 값을 구한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어 범 지금 수식을 잘못 잡 위치가 잘못되어 있네요. i19셀이 아니라 c25셀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i19셀에다가 수식을 잘못 작성 했습니다. 그래서 아 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 지우도록 하겠고요. 여긴 병합하고 가운데 세번 설명하네요. 한번 더 할게요. c25셀에 가서 average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하겠다. large 함수를 통해서 첫번째 두번째 해당한 값들을 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집합기호 1 2 3 해서 배열 상수를 입력하시고요. large 에 대한 가로를 닫고 average 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면 아까 구하셨던 결과 표시가 됩니다. 배열 수식은 셀 병합된 곳에 구할 수 없었죠. c25셀이 맞습니다. c25셀에 상의 1 2 3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않고 작성하다 보니까 오류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번째 문제 작성하셨고 네번째 문제 사용자 정의 함수 보겠습니다. 개발도구의 비주얼 베이직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입력할까요? public functio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fn 수도 요금 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받은 데이터는 수도 사용량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셀렉트 케이스문을 이용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수도 사용량 을 입력 받을 거고요. 거기에 부가 금액을 곱할 건데 부가 금액은 셀렉트 케이스문을 이용해서 값을 나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셀렉트 라고 입력하시고요. sele ct 우리는 수도 사용량을 입력 받습니다. 셀렉트 케이스 한번 긴장해서 실수를 하니까 계속 실수가 반복이 되네요. 첫 번째 수도 사용량이 20 이하 입니까? 라고요. 케이스 이즈 작거나 같다 20 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렇다면 FN 수도 요금은 계산을 할 건데요. 입력받은 수도 사용량 에다가 곱하기 740원을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작성하셨고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20보다 작거나 같지 않다면 혹시 3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수정하신 다음 1090원으로 계산하겠다라고 109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케이스 엘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엘스라고 입력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090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신 다음에 셀렉트 문을 작성하셨으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받는 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20 이하이면 740을 곱할 거고요. 30 이하이면 1090을 곱할 거고요. 나머지는 2090을 곱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커서를 F3셀에 두신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FN 수도 요금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수도 사용량을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C3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보셨고요. 이제 I19셀을 선택하시고 표사에 작성된 기록을 가지고 K3부터 K16의 기록을 가지고 세 번째로 빠른 기록을 I19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 몇 분 몇 초 라고 Our Minute Second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거고 세 번째 작은 값은 스몰 함수를 통해서 구할 겁니다. 이 값들을 구한 다음에 시간 분 초를 N% 연산자를 이용해서 다 연결해서 작성할 건데요. 일단 등호 입력하시고 세 번째 작은 값을 구할까요? 기록에 가서 세 번째 작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값이 구해져 있는데 물론 셀서식을 이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수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을 이용해서 사용자 지정해 가서 작성할 수 있는데요. 문제 작성된 함수들을 이용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our 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구하셨던 세 번째 작은 값에 시간을 추출한 다음에 n% 연산자 시간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시간이라고 입력하고 한 칸에 스페이스 띄고 엔터 그러면 한 시간 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our 부터 시간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m% 연산자 이용해서 컨트롤 v our 시간 대신에 분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minute 라고 미니차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몇 시간 몇 분 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m% 연산자 이용하셔서 컨트롤 v our 시간 대신에 초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second 라고 입력하시고요. 뒤에다가 시간 대신에 초라고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초라고 한 칸에 스페이스 띄우셨던 거 지우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1시간 35분 27초라는 세 번째 작은 값을 이렇게 시간 분 초 나눠서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작업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문제를 작성해 보셨는데요. 문제에 제시된 결과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 제가 설명하면서 계속 실수를 하네요. 첫 번째 문제 음수일 때는요. 음수일 때는 현재 하얀색 삼각형은 맞는데요. 방향이 좀 잘못되어 있었네요.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항상 수식을 수정하실 때는 첫 번째 데이터 수식을 선택하시고 삼각형의 방향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if error 함수에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양수일 때는 검정색 삼각형을 표시하고 양수가 아닐 때는 ab 함수를 통해서 숫자 값을 양수만큼 하얀색 삼각형을 표시할 건데요. 두 번째 리피트 함수에 안쪽에 텍스트 커서를 갖다 차음의 미음을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확장하신 다음에 삼각형의 방향을 왼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삼각형 모양 특수문자를 수정하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수정해 주시면 음수일 경우에는 구하신 개수만큼 하얀색 삼각형 왼쪽 화살표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좀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고 저와 같이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